발만, 발만 움직여요. 선배 너 여기 요염해. 학원 이대사님. 어디 가세요? 니가 왜 여기 있어요? 오늘 디지맨 촬영이 있어요. 방금 캠퍼스 투어 교육 끝났는데? 디지맨 디지스트 유일무이 방송댄스 동아리 화양연화에서 디지맨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화양연화 20학번 107분입니다. 네, 저는 화양연화 20학번 한예지입니다. 오늘 뭘 하나요? 일단 오늘은 개인 영상으로 각자 하나씩 곡을 하이라이트만 할 거고요. 그다음에 NCT의 영웅 하이라이트에서 총 4개의 곡을 하이라이트로 해볼 예정입니다. 미션 통과 조건은 화양연화 복원들이랑 곡을 했을 때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추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양연화 21학번 김미송이고 네,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세 분 다 화양연화에서 뭐 맡고 있는지 저는 21학번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을 맡고 있는 거 뭐 좀 내가 제일 시끄러운 거 같으니까 저는 20학번 댄서 중 홍일점을 맡고 있는 아 아 저는 20학번 댄서 중 얼굴을 맡고 있는 극시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화양연화가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은 화양연화는 디지에스트의 유일무이 방송댄스 동아리로 저희 쩡오기로 남자 댄서 많이 모집하니까 많이 네 이거 컴 온 쩡오 야 예 Let me name you just to do some you fam Your haters 그리고 New haters Basset kick swing it like a Bruce late Bruce light Bruce LAU You want Shoot me shoot me shoot me 보리 붙네요 You know that stam이와 이 모ität 모 secured Ha 난 앞으로 질러줘 Bruce light 이번에는 디지맨 테스트 하는 시간인데 아 잠깐만 얘 다 여기까지죠? 다 여기까지 맨 처음에는 발을 앞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팍 해야 돼요 팍 팍 당연히 반대인데요 저러는데? 잘하고 있어요 1, 2, 3, 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로 넘어갈까요? 이제 손동작을 아주 힙하게 대사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정도면 뭐 딱죠 이렇게 면접으로 합격지 않아요? 쉬미쉬미 할건데 자 뭐요? 2, 5, 5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자 팔은 자유롭게 하면 돼 네 쉬미쉬미 쉬미 걸어 원 잘한다고 잘한다고 원 아니요 키가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칭찬하고 있어요 하얀 명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얀 명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비오 아비오 1, 2번 혹시 아비오 그래 브루스리를 모르겠지 진짜 브루스리가 멈춘다니 브루스리가 누구야? 이소룡이에요 이소룡이에요 이소룡 몰라요? 브루스 리 브루스 리 브루스 리 rect 스닙 best 브루스리 이게 다 이게 대형이예요 대형이에요 대형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전부 움직이면 되므로 dubbed 다 잡아 acer 아 뭐 저희 이거 온기 전에 누군지 알았지 지금 세상에 시즈니들이 다 넣고있어 지즈니? 응 야 얘 왜그래? 수고하자 인지 다시 만난 세 개? 다시 만난 세 개 다시 언니 한 마디딘 한 번 더 빨리 물 좀 만져나야 돼요? 제 선추만 한 대 있을게 이러면 차은우처럼 보이잖아 좋음 초록색 이거 발음 문제있다 약간 바이크가 돌아간다는 느낌이야 길 흔вар daqui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도 어깨춤 발 damned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들어갈 사랑해 너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소녀시대 팬인데 소녀시대 팬 안 할 것 같아 선풍기 근데 여기 에어컨 안 나와요? 나오고 있어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은 거야? 틀어놓은 게 왜예요? 왜 25도야? 그 행정실 있잖아요 지 집에 빨리 얘기해 아니 여기 25도 하얀연화 연습실 온도 연습실 에어컨 온도 올려주세요 빨리 여기 18도 해도 더울 것 같아 특고 있죠 행정실 컷 선풍기 바람 쐬줄까? 하얀연화 연습실 보이스 원래는 보이스피싱 가려고 했다 건이 노래 잘 부르는데 김민성 노래 진짜 잘 부르는데 여기서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와 들어 이거 나오면 안 돼 내 인성 놀란 듯 돼지 자 이거야 사랑해 진짜 나 다 만날래 아우 센터 왼쪽 그냥 손 어 손 하기 전에 그냥 팝업 하고 서주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그냥 내려면 돼요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 저 옆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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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근데 왜 노래를 듣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끄는 보스이기 때문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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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내 허리 다치면 안 될 것 같아 네? 아야에서 허리 다치면 안 되는데 어 진짜요? 네 허리 써요? 허리 아프면 안 되는데 어 너무 엉덩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멋있어 아 참 왜 방금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발이 올려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방금 이걸요? 네 발만 발만 움직여요 선배 너무 요염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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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컷컷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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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여기서 점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점프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개구리처럼 말하잖아요 개구리처럼 그래서 발을 촥 올렸다 해야 돼요 아이 바닥 반응 depending 바닥 해야지 ünst 앨범 det 스템 decided 여러분 내가 너를 끌어봐 Don't you know I'ma Don't you know I'ma 디디면서 손도 같이 아야 그 다음에 다시 오 오 왠 오 왠 하면서 올라오는 네 오앤 오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슴은 오앤이에요 이거 발음 문제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통편집될 것 같아요 눈물이 미퍼 떨어진다 눈물이 내가 내가 number 눈물이 너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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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내가 보기 위한 제일 잘했어 내가 보기 위한 제일 잘했어 개인색 인생 너무 좋은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